과학영농 실천과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데 최일선에 서서 앞장서고 있는 한국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는 24일 울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제25대 회장단 취임식 및 연시총회를 열었습니다. 제25대 회장에는 제24대 장광섭 회장이 다시 25대 회장으로 선출되어 제25대 회장단을 3년 동안 이끌며 울진군 농업발전에 선봉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날 취임식 참석자들은 최근 울진군의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으로 모두가 개인 방역 준수 및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는 가운데 개인 마스크 착용과 체온 체크 등을 하고 최소 인원만이 참가한 가운데 간소하게 열렸습니다. 취임식 행사에는 전창걸 울진군수와 전은욱 농업기술센터장, 김경열 NH농협은행 울진지부장, 한농현 울진군연합회 최웅열 회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습니다. 전창걸 울진군수는 제24대 2임임원 및 읍면 회장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수고와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또한 NH농협은행 울진군지부와 한국농어총공사 영덕울진지사에서도 감사패를 전달하며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 울진군 농촌지도자연합회 회장단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울진군은 1947년도에 농촌지도자가 형성이 돼서 지금까지 잘 일해 이끌어왔습니다. 우리 25대 장강석 회장이 다시 연임을 하게 됐는데 한 우리 580여 명의 울진군의 농촌지도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고 농사를 짓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또 농촌지도자들의 활동과 또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25대 장강석 회장 신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장강석 신임 회장은 새롭게 출발하는 제25대 신임군 임원과 읍면 회장들을 소개하며 지난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해 한국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를 이끌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라는 역경 때문에 정말 우리 농민들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 농촌지도자회가 앞장을 서서라도 다 극복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은 사실은 녹색 혁명을 일으켰던 역진의 용사들입니다. 이분들이 아직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마 코로나도 극복하고 우리 울진이 잘 사는 농촌으로 탈바꿈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촌지도자는 진짜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가는 우리 농업민의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이렇게 많이 발전되는 걸로 믿고 있고 또 맞춤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자가 지금 25대에 지금 현재 치임을 하고 있는데 이 치임을 한 분들은 진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한 농민이 있고 농업인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존재한다는 것을 저는 항상 명심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의 농업의 수장으로서 우리 농촌지도자 회원들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의 업무와 기술과 이런 정보를 교류하면서 울진 농업을 발전해서 항상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국농촌지도자 울진군연합회의 제25대 회장단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면서 울진군 농업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승진을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울진 농업기술센터 울진 농업기술센터